이번 스테이지4에서 부를 노래인가봐요 네 열심히 연습 중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근데 스테이지4 티켓은 어떻게 구하죠? G마켓에서 운영하면 돼요 콘서트 초대장이 올겁니다 우와 정말요? G마켓이잖아요 올겨울 레전드로 기억될 스테이지4 G마켓 콘서트 쇼핑을 하면 콘서트에 초대받는게 쇼핑의 기준 대한민국 1등 온라인 쇼핑 G마켓 지켜주면 콘서트에 환장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래서 스테이지4게이러그 달달한 그런 점이 올라간 압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테이지4게이러그